6월 23일 중3 동아윤의 불당 중3과를 가지고 쪽지시험을 보려고 합니다. 이 쪽지시험을 보기 전에 오늘 같은 날은 마지막 날이라서 자료를 더 뽑아주는 것도 있고 니네 기존의 스프링 자료를 더 뽑아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서울권 학교들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뽑아서 나와줬단 말이야. 그거를 와야 주지 혹시라도 내일이 됐건 금요일이 됐건 와가지고 받아가서 공부할 사람은 얘기하세요. 그러면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문자를 나한테 보내도록 하세요. 이 동영상 자체를 안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아무래도 수업을 마음대로 빠지면 안 되지. 갑니다. 시험 가겠습니다. 불당 중3과 학교 자료 갑니다. 자 간단하게 갈게요. 승객들이 별로 없었다.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다. 카마호를 뭐로 바꾸는 것까지 해가지고 쓰셔야죠. 인 더 크래쉬 에서 하나 더 그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야지 첫 페이지 아니야.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야지 또 그 밑에 있는 좌는 항상 소품들에 늦는다.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짜증나게 한다. 거기서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. 선행사가 바로 앞에다 오냐 앞머냥 전체냐 어쩌고 저쩌고냐 얘기죠. 둘 다 둘 다 그 다음 갈까요?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단어가 되어있네요 자 허리케인 그 다음 익스피리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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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를 불렀으면 뜻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마사지 뒤에 익스피리언스 뜻 써야지 뭐뭐에서 비롯되다 어디어디에서 기원하다 OR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해 OR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해 그 다음 문명 CIV 저거는 보지 말고 자 그 다음 반대만 쓰는게 있네 반대만 쓰는게 있네 그 다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뭘 ​ 히аже스프로 시작하네요 그는 그 미팅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오후다 오늘 오후에 있다 학교 자료는 학교 선생님이 만든 자료인데 학교 선생님이 영사 시험 문제 되겠지 그는 그 미팅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오후에 있다 두 문장 다 쓰고 있나? 카마 위치를 뭐로 바꾸는 것만 씁시다. 그 다음 she married a nice doctor 써라 아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지 여기는 she married a nice doctor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여자가 버스에서 만났던 를 쓰세요. 카마가 있어요. 사이에 옆에 한글으로 쓰는 거 있죠? 뭐가 불가하다. 그거 쓰셔야 돼요. 그게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표시 아냐 못 간 데인데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 얘기 아냐 그게 뭐가 불가한지 쓰시라고요. 오른쪽에 써 있어요. 그 다음 우리는 라이브러리에 갔었다. 그러나 그것은 닫혀 있었다. 두 문장 써 이것도 뭐 가 좀 했던 것도 하고. 했던 것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자 모든 it 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보겠습니다. 모든 it 자 아까 한글자만 불러줄 거야. 가 그 아래쪽에 가 그 아래쪽에 비 그 아래쪽에 대 에 그 아래쪽에 it 그 아래쪽에 관 뒤집박죽 섞어서 뜨를 불러주니까 세 개만 할게요. 뒤집박죽 불러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 여섯 개 중에 찾아서 섞여 너 옆에다 써 자 갑니다. 우리는 그 여자가 수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우리는 그 여자가 수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게 가 가 가 비 대 관 중에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네가 선택해서 쓰라구요. 그 다음 내가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. 내가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. 그 다음 난 그거 좋아해 난 그거 좋아해 그게 뭘까요 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 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냐 방지 네가 안 본 거냐 내가 안 한 거냐 아 이거 아 이게 다 반대도 이거구나 별게 없구나 아 맞아 기억이 나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자 시험지 앞에 내놓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아 아 네 아 아